자 혜원이 화면 볼륨 안나오네 자 혜원이가 F-14 자 짧은 문장들이에요 중요한 문장들 셔플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She is taking a train She is taking a train Okay 그래서 이거 한번 읽고 뜻을 얘기해볼까 Take a train 기차를 탔다 기차를 타다 A train이 하나의 기차이고 Take 뜻이 많은데 뒤에 기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Take의 뜻을 보겠다 Ta-da 그렇다면 얘는 무슨 시고?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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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면 뭘 붙일 수 있다 ing 붙이면 얘가 타다였는데 타는 중 타는 또는 타는 중이 타는 또는 타는 중이 그래서 무슨 시 바뀌었고 어떤 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다 타는 것 타는 것 뭐 타기 무슨 시로 바뀌었다 이름 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게다가 주니까 이름 시 여기서는 그녀는 기차를 타는 것이다 그녀는 기차를 타는 중이다 중에서 당연히 뭐가 어울리니까 주 그렇죠 이게 원이니까 어떤 시 앞에 B동사 붙이고 시 라고 어울리는 B동사는 and is bar 중에 당연히 is 타다 라는 말을 타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하다시 하다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렇죠 그럼 이게 궁금하면 애는 무엇으로 바꿔서 앞으로 보내는 거고 애는 중이다 를 중이니의 느낌으로 바꾸면 될 테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is she taking 그렇죠 이제 찹찹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타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면 What is she tak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taking 대답이 She is taking a train What is she taking She is taking a train She is taking a train 여기서 첫 번째 B동사가 있고 두 번째 다다시 다다시 세 번째 양념씨 양념씨 양념의 종류 오케이 고추장 양념도 있고 그렇죠 소금 양념도 있듯이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양념은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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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만 돼 네 뭐 뭐 할지도 모른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양념씨 위에는 뭐 뭐 한다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오케이 자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문장 만나봤고요 두 번째 문장 She is taking a taxi She is taking a taxi 아까 전에는 A train 이번에는 A taxi 트레인하고 택시의 공통점은 음 교통 교통수단 교통수단 교통수단이라는 점이죠 오케이 기차 셀 수 있는데 한대죠 네 택시 셀 수 있는데 한대죠 네 그래서 어가 있구요 오케이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고 뜻을 생각해볼까요? You are going You are going 뜻은 너는 가는 중이지? 아니 아니 너는 가는 중이다 그렇죠 You are going은 물음표 느낌 You are going은 물음표 느낌이에요? 마침표 느낌이에요? 마침표 You are going 그렇죠 이거는 누가다죠 네가 가는 중이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또 비동사죠 첫 번째 비동사죠 자 You are Are you 하면 Are you 해볼까요? Are you 하면 물음표 막 붙이고 싶어지죠 네 그래서 You are going은 너는 가는 중이다인데 Are you going은 너는 가는 중이니 가졌고 Go가 going된 것이랑 똑같죠 가다 라는 하자씨에 IND 붙여서 가는 중이니 나는 어떤 식입니까? B 동사 쓰면 되는데 You are going은 묻지 않은 느낌이라서 필요없고 Are you going? Where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겁니다 Where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가는 중이니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요? 응 너는 왜 가고 있어? 아 Why 그렇죠 뭐라고요? Why are you Why are you going?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 가고 가는 중이 위치 맞구요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Okay 그래서 얘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He is going He is going 해 뜻은 그냥 가는 중이다 그렇죠 He is 하니까 묻지 않는 마침표 느낌인데 Is he? Is he? 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죠 잠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I am going to the hospital I am going to the hospital I am going to the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to the hospita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럼 이게 궁금하면 얘는 어디 고치고 그 다음에 얘는 너는 가는 중이니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너 어디 가는 중이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어 Where Where Are you going? 그렇지 아까 했던 거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대답이 I am going to the hospital I am I am I am going I am going I am going To the hospital 뒤에 called and go 지금 To the marke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I going? I'm going to the market.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To the bank, 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by ca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차 타고 가고 있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여기서? 무엇? 어, 무엇? 지금 이것만, 이것만 물으시네. 자. 어따라. 언젠가, 이거? 아니야. 어딘가? 아니. 누구인가? 아니요. 무엇인가? 아니요. 어떤인가? 어떤인가? 어떻게인가? 어떻게인가? 어떻게, 어떻게. 왜인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어떤. 어떻게 줘, 어떻게.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차 타고 가지. 어떻게 가는데? 차 타고 가지. 그 뭔데를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갈까? 그랬습니까? 어떻게 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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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고. 어떻게. 차 타고. 서로 잘 어울립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바이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며, 묻는 말이. 요렇게 만들어지게 줘. 어떻게 은행으로 가는 중이니? 어떻게 은행으로 가는 중이니? 어떻게 은행으로 가는 중이니? 영어 표현. 드디어 표절히 오ié. How is he? About his drop to the link? How is he? 자, 읽어보세요. 億 downтаки 해본 거예요. What feels the LOCE IN A 좋아ти 말씀에 원asser요. Yahoo大的 rutideOUR code $2. 어떻게 가고 싶으며. 뭐라고 부르는거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going to the bank? How is he going to the bank? 그랬더니 대답이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그래서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drugstore by bus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그는 버스 타고 어디 가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었으면 어딘데 I don't know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By bus 그는 버스 타고 어디 가는 중이니 가 뭐라고요? Where is he going by bus Where is he going by bus 그 다음에 by bus 라는 대답 듣고 싶었으면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그는 약국에 어떻게 가고 있는 중이니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Which two people are going blind 에서 버스 타고 어디 가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면 어디 가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면 어 Where is he going by bus waar is he going by bus 그 다음에 약국으로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면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그니까 지금 헤원이 눈치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 눈치죠 예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 깨달았던 것 같은 눈치죠 아닌가요 알고있던건가요 다? 네 오케이 쓰기시험도 잘 쳐주고 여발하게 아주 잘했습니다